이창준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뉴스브리핑 시간 오늘도 뉴제주일보의 이창준 기자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창준 기자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 어떤 내용입니까? 첫 번째 소식은 경찰 영웅이자 제주 4.3의 은인으로 불리는 문형순 전 성산포 경찰서장이 뒤늦게나마 국립묘지에 안정됐다는 내용입니다. 이 소식 전해졌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제주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분의 업적과 행보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고 좋게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생각보다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맞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 건데. 일단 그러면 청취자분들께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문형순 서장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문 서장은 1897년생으로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고 1920년대 만주일때 항일단체에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친일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의용군과 고려혁명군, 군사교관 등으로 활동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식 군대인 광복군으로도 복무했습니다. 광복 이후 1947년 경찰에 입직했으며 6.25전쟁, 한국전쟁에 참전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문 서장은 제주 4.3 당시 도민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한 의인으로 제주판 신들러로 불려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 신들러리스트라는 영화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니까 신들러가 나치로부터 유대인 1,200여 명을 구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제주판 신들러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문 서장에게 이런 칭호가 붙게 된 배경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문 서장은 1947년 5월 제주경찰감찰청 기동경비대장으로 제주에 온 뒤 모슬포 경찰서장을 거쳐 1949년 10월부터 성산포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다 한국전쟁을 맞았습니다. 전쟁 발발 직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제주에서도 예비검속한 주민들에 대한 학살이 벌어져 약 천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총살을 당한 뒤 안매장되거나 수장됐는데요. 반면 문 서장만큼은 제주 도민들을 지키고자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덕분에 목숨을 구한 도민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당시에 이분이 경찰 간부 한 명이 이 큰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잘 믿겨지지 않는데 당시 일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네. 1950년 8월 20일 모슬포 경찰서 관내에서 예비검속된 252명이 모슬포 서달오름 인근에서 군인들에 의해 무참히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성산포 관내에서 예비검속된 주민들에 대한 총살은 문 서장의 거부로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제주 4.3 사건 진상 보고서를 보면 성산포 경찰서 관내 성산 구좌 표선면의 예비검속 총살 대상자 명단이 현재 경찰 자료로 남아있는데요. 계엄사령부가 총살하도록 한 D급 그리고 C급은 각각 4명과 76명이었는데 문 서장은 이 지시를 거부하고 이들 가운데 6명만 군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국가체계가 어땠는지 아마 다들 아실 텐데 그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정말 큰 용기였던 거죠. 그중에 6명은 넘겼는데 거기에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들은 하는 것이고 이때쯤에 문 서장이 신념과 용기를 알렸던 명언이 나왔던 걸로 아는데 맞습니다. 참혹한 총살이 자행된 8월 20일에서 약 10일이 지난 8월 30일 계엄사령부는 문 서장에게 예비구속자 총살 집행 의뢰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내 예비검속자를 총살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나 문 서장은 문서에 부당함으로 미이행이라고 적고 총살 집행을 거부해 주민들을 살렸습니다. 이보다 앞서 문 서장은 모슬포 경찰서장을 할 때도 이른바 초토화 작전 과정에서 주민을 때리거나 강요하지 말 것을 각 경찰들에게 지시하고 또 소청 대원의 날조를 염려해서 마을 서기가 조서를 쓰도록 조치하는 등 도민들을 각별히 보호하고 지키고자 힘을 썼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았다면 사실 4.3이라는 참혹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아까 신흥무관학교 졸업의 광복군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친일파들이 다시 또 득세를 하면서 벌어졌던 일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의 또 지난 과거를 좀 생각해 보면 어떤 인물인지 짐작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일파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아니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근데 정말 우리 입장에서 말 그대로 의인 영웅이 맞는 건데 정작 나중에 좀 힘겹고 쓸쓸하게 생을 마무리한 걸로 알려줘서 좀 안타까움을 더했잖아요. 맞습니다. 문서장은 1953년 경찰을 그만둔 뒤 제주에서 쌀 배급소를 운영하면서 배품을 마지막까지 실천하다가 1966년 6월 20일 제주도리병원에서 가족도 그 어떤 후손도 없이 홀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퇴직 이후에 가난에 허덕였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러면서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인생을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많은 게 독립운동가였고 한국전쟁에 참전해서 공을 세웠고 또 4.3의 의인으로까지 불렸는데 국가유공자 되기까지도 참 많은 난관이 있었다고 알려져서 맞습니다. 이거 어떤 일 때문에 그랬습니까? 경찰청은 2018년 문서장을 올해 경찰 영웅으로 선정하고 독립운동 사료를 발굴해서 보험부에 독립유공자 심사를 6차례나 요청했는데요. 그러나 보험부는 입증 자료가 미비하다 이런 이유로 계속 반려를 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문서장이 6.25 당시 한국전쟁 당시 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 지리산 전투사령부에 근무한 이력에 착안해 지난해 7월 독립유공이 아니라 참전유공으로 요청을 했고 겨우 서운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전회도 아니고 사후에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6차례나 심사를 해서 그것도 6.25 전투에 참가했던 그 근무 이력까지 찾아내서 그걸 갖다 넣었기 때문에 겨우 서운을 받아냈다라는 게 맞습니다. 얼마나 험난한 일이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물론 필요한 절차 과정이 있겠지만 참 씁쓸한 대목이잖아요. 네. 어쨌든 문서장은 우여곡절 끝에 국가유공자가 됐고 최근에는 국립무제 안장식도 치러졌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10일 오후 2시 국립제주호구건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김창범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장, 정길제 제주보훈청장 등 주요 관계자들과 내외빈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서장 연결식과 안장식을 거행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날 새벽 제주시 오등동 일대에서는 문서장이 오랫동안 묻혀 있었던 곳에서 파묘 그리고 양지공원에서는 화장이 이뤄졌는데요. 유골함이 옮겨질 때마다 뒤늦게나마 경찰 사이카가 에스코트를 맡는 등 고인에 대한 예우를 다 했습니다. 뒤늦게나마 국립무제에서 영매에 들게 됐고 또 사후지만 예우를 받게 됐으니까 다행이긴 합니다. 네. 추도사에 나선 윤희근 경찰청장은 직위를 걸고 수많은 임명을 지킨 업적에도 불구하고 역대 경찰 영웅 중 호국원에 모시지 못해 마음의 짐이 있었는데 이제라도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문서장이 도민 학살 명령을 거부한 덕에 가까스로 생존한 강순주 씨도 이날 자리에 눈길을 끌었는데요. 강순주 씨는 그동안 국가에 공헌한 공로가 있는 문서장이 국립무제에 안정되지 못한 것에 아쉬운 마음이 컸는데 이제라도 이뤄질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며 문서장의 안장식에 참석한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덕분에 생존한 분도 얼마나 좀 감사하겠습니까? 네. 윤희근 경찰청장이 왔습니다. 경찰의 수장이 왔다는 것은 그만큼 여기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이 됐을 거고요. 당시에 문서장이 했던 말 아까 그 명언 얘기하셨던 부당함으로 미행. 지금의 경찰들도 좀 많이 배우고 본받았고 본받고 그 정신을 지켜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네. 행안부가 최근 방문해서 4.3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명회와 더불어 4.3 특별법 시행령 1부 개정안 설명회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용을 한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잠깐만요. 4.3 트라우마 센터요? 네. 트라우마 센터 설명회를 진행했고 이제 이후에 특별법 시행령 1부 개정안 설명회도 진행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자 관련해서 그럼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행안부는 13일 지난 13일 오후 제주 4.3 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4.3 특별법 시행령 1부 개정안 설명회를 진행했는데요. 이날 설명회에서 행안부는 개정안 주요 내용 중 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한 4가지 사안 혼인 입양신고 특례 절차 및 방법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 신청기간 위원회 결정 범위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총 이렇게 4가지를 설명했습니다. 네. 또한 제주도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5가지 사안 사후 양자의 인정 범위 보상금 신청 기간 연장 보증인 규정 확대 가족관계 결정 신청 사실조사 소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에 대해서도 안내를 했습니다. 네. 이제 4.3이 계속해서 이렇게 착착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뒤틀린 가족관계와 관련된 부분인데 사후 양자 인정 범위가 대폭 개선된다는 점? 맞습니다. 이게 지금 눈에 띄는데 유족들의 오랜 수건이었었고 이게 4.3 희생자 신고 과정에서 굉장히 난관이 많이 있었잖아요. 가장 큰 과정이었습니다. 4.3 당시 2, 30대 남성인 호주가 다수 희생되면서 호주 역할을 하던 사후 양자가 희생자의 제사와 분묘 관리를 도맡아 왔습니다. 그러나 1991년 사후 양자 제도가 폐지되면서 동시에 희생자 유족 또는 상속인으로서 권리도 배제돼 구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이번 특별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사후 양자 제도 폐지 이전에 사후 양자로서 요건이 충족되고 이에 관계인의 이의가 없는 경우 위원회 결정을 얻어 입양 신고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제주 4.3에 한해서 장자 상속을 계승하는 구 관습법이 옛 관습법이 적용돼 사후 양자들도 드디어 상속권을 인정받게 된 겁니다. 현재 입법 예고 단계인 거고 4.3 당시에 뒤틀린 가족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이 눈앞에까지 다가온 상황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유족들이 어떤 이야기들이라던가요? 이날 토론회에서 유족들은 이번 개정안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일부 유족들은 보증인 규정 확대와 관련해서 범위와 인원수 등이 개선되긴 했지만 보증을 하는 사람의 나이가 대부분 90이 넘거나 아니면 마을이 초토화돼 북촌 같은 경우처럼 마을이 초토화돼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이가 전무하다고 현실성이 전혀 없는 개정안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아직도 숙제가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지금 여러 가지 개선된 부분들이 나와있지만 아직도 현실을 반영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거 지금 29일까지인가 여러 의견 받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한다고 하니까 도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마지막 소식 하나만 더 다뤄볼까요? 네. 전국을 최근에 전국을 제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서귀포 유명 식당의 비계 삼겹살 논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이거 뭐 정말 전국 뉴스가 돼버려서. 네. 사진 보셨죠? 김기, 아 저기 이 기자님도. 네. 봤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진 보신 분들이 대부분 한, 저는 이제 저 아는 지인 고깃집 사장님한테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아, 이거 좀 과하지 않냐라는 얘기였었어요. 네. 좀 어땠어요? 과하긴 했던 것 같은데. 과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러니 제주도에 안 간다. 역시 바가지 하면 제주다라는 등 온갖 원색적인 비난과 함께 자신들도 제주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며 경험담을 풀어낸 글들을 잇따라 이제 게시를 했습니다. 비계 삼겹살 논란이 확산된 건 이후에 오영훈 지사의 문화가 다를 수 있다. 신문화. 신문화가 다를 수 있다라는 해명 때문이었고요. 결국 제주도 등 행정당국은 품질관리 매뉴얼을 보다 강화하고 흑돼지 등급 판정을 개선하는 조치에 이제 부랴부랴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관광협회 등도 부정적인 이미지 확산을 막기 위한 나름의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가끔 보면 사진 한 장이 말해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클 때가 있어요. 여파가 굉장히 클 때가 있고요. 지금 이 사건이 이끌었는데 그런데 이번만큼은 아니더라도 비계 삼겹살 논란이 나왔던 적이 꽤 여러 번 있었던 게 제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전문가들과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1차적인 원인은 비계 제거가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냥 사실이다. 당연한 걸 수도 있겠지만 가계뿐만 아니라 유통업체까지도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다 보니까 필요한 만큼 비계를 떼어내지 않은 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농가들은 돼지를 사육할 때 단계별로 사료를 먹이다가 출하 시점에 맞춰 이른바 떡지방이라고 하는 떡지방을 끼는 것을 막고 그리고 고기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비육 후기 사료를 먹이는데요. 일부 농가가 이 사료를 먹이지 않고 돼지를 출하하곤 합니다. 이것도 돈 때문이겠네요. 네. 그렇죠. 이때 이제 비계가 과도하게 이렇게 끼면서 삼겹살이 이러한 삼겹살이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 밖에 흑돼지가 백돼지보다 그 특성상 상대적으로 지방이 많을 수밖에 없는 점 그리고 제주에 유통되는 돼지들의 지방층을 포함한 규격이 들쑥날쑥한 점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 좋은데 돈 내고 사먹는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 정도여야 되는데 심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부랴부랴 등급 판정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소식 제가 아까 전해드렸었는데 이게 한 번 이런 사진이 퍼지고 나면 이미지 추락이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최근에 또 다른 논란도 터졌다면서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삼겹살은 아니고요. 어제 유명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자신을 군인이라고 소개한 한 관광객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를 방문했고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한 숙소를 이용을 했는데 전기요금이 무려 36만 원어치나 부과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한 겁니까? 2박 3일에 36만 원이라면 좀 놀랄 수밖에 없죠. 작성자는 따로 코드를 꽂아서 뭘 하지도 않았고 에어컨도 당시에는 비가 와서 추워서 켜지도 않았다. 외출할 때 소등도 확실하게 했다며 그런데도 원래 이 가격이 맞는 건가라고 황당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에 제주도가 황급히 조사에 나선 결과 해당 시설 업주의 조카가 업주가 아닌 업주의 조카가 업무를 보다가 전기요금 계량을 잘못해서 이 같은 해프닝이 생긴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조카가 했든 주인이 했든 보내기 전에 확인 한 번 더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래요. 이것도 이미지. 이 사진 한 장으로 이미지가 추락하는 부분들입니까? 참 어려운 부분인 건 알고 있습니다만 신경을 잘 쓰면 벌어지지 않을 일들이 자꾸 벌어져서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뉴스예주일보의 이창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보이시죠? 미세 플라스틱 그런데 들어있습니다.